시청자 차단의 자비 개꿀잼템이 연철워감 얘 사이크릿 figure 아 이거지 나 시작부터 기분이 되게 나쁘대 내가 나쁘면 네가 나쁘네 저번에 쯤에 바닥에 홀리라이트 떨어져 있는 정도였어 일가다가 홀리라이트 그것도 봤어, 보스티 이 시간에 돈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제 있네 근데 이제 뭐함? 다음 층으로 간다 흐흐흐 어? 저 여쭈고 저 여쭈고 뺑선방은 왜 있음? 마키 이 상황이 어떻게 재밌게 되냐? 아.. 그.. 수성이었나? 아 테라가 아 수성 수성 그.. 수성 공격 그.. 수성공격 이누스 이씨 너 뭐 없을 거 같다 개집이.. 개집이가 된다 아.. 1호 안 쏘볼 어? 이거 못 참는게? 류스터리 액체로도 미쳤어 무엇을 참아야 하는가? 내가 막말을 안 봐야겠지 정답! 에덴의 영혼 그래 또 그 자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다 가능? 싫어 솔직히 딱 일곱말인데? 맞지말네 맞지말네 어 아 끈끈한 거였어야 했는데 예? 미친.. 미칠새끼야? 아 스피드 골라먹고싶다 응 아 열려있냐 안 넘어 아직 33% 안 열린다는 미래 엔치 아.. 아 왼쪽 큰가 깨이야 어 아 개념하냐? 어 그냥 맨 말다말고 온 다음에 액티브로 나갔어요 나 아 나 너 이제 말할게 미끼야 흠 바로 먹길래 아니 누가 가져야겠지 쳐 맞는 소리 어 살려줄게 땡큐 어 여기 여기 계속 가보고 이방에 몇석 뛰어봐 여기 아 독독 이상한.. 이상한소에 보이냐 의심쯤에 필 나니까 이제 불신 데뷔 했으니까 가디언 엔즙 이게 안 열릴 것 같은데 아 오 세 개밖에 없네 고울방 바위 쪽으로 가자 신부 아주머니 보러 보시죠 왜? 뭐야? 아아 깜짝아 이거 황금이면 100% 이런지 아따보겠다 잠깐 나 잠깐 나 머리 긁고 있었거든 나 그때 알트로우스였으면 좀 억울했겠네 이래서 알트로우스 다가 안된다니까 근데 이거 그방별 캔 나오는 거 아니야? 보스마에서 보스마자 저번에 금방에서 그리시크랑 모아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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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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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가 너무 택시됐대. 나 버거인지도 몰랐다. 왜 안돼. 저도 맨날 방치할 수 있지. 아이덴티티. 아이잭도 아이잭. 아이잭 엄바도 아이잭 방치해둬. 100밀런. 에미도 100밀런 방치했다. 100밀런. 100밀런. 와 그럼 지금 크로마프니까 죽을래 한거야? 어. 아이잭. 안죽임? 아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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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은 들어본적도 없다. 오. 대박. 조합. 한칸? 하지만. 아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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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파는 곳 하나 있는데 개상타칭. 고로키야 그렇게 맛있다. 맞다. 아. 되게 맛있다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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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없나. 어쩔. 과. 어쩔. 괄호 열고. 어쩔 TV. 괄호 닫고. 씨랄란 오히려 내 말 안해냐 어 내 보러 닫고 의미없네 좀 나 하얀게 있고 이거 편집을 수도 있고 게임이 없다고 하네 하루 이틀이네 씨발 난 놀러주다 이거 씨발 절대 못하냐고 애도 없잖아 땀이 합시다 지도도 넣고 어 잠깐만 이거 럭푸디 이거 이거 알약이 럭푸디 데스피스 다 쓰는 긍적이냐 이거 아니 여기 긍적이냐 여기 럭푸시설 이 위에 시작방을 넣어볼까 긍적이냐 블럭소 어 얘 황금색 붕 데미지 없네 폭발인데 데미지가 없노 그렇다 아 이건 놀아주 박터패특스 같은거 나오면 큰일난다고 90% 90% 90% 불안스레하지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된다고 생각하 아 아 아 날개 뜯어버리세 상판에 좀 놔줘 아 아 아 날개 잡고 당기기 오 오 오늘 내 진짜 얼굴이 안 돼 만들.. 그리면 되지 뭐해 뭐해 거짓새끼 에이씨 넌 복구하지마라 열쇠 좀 아 알력춤 어 어 어 이건 재밌네 개연사 어 어머 싫어이나 크 그 에이비 에이비 아 오케이 아니 일본은 못하자 개가 개니까 개니깐 개이랑 일본어랑 뭔 상관은 아니고 미쳤어 어 이 장신구는 바꾸지않고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딱 치시게 할 때 낙지같은게 뭐가 그 장신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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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아 자식을 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기가 좀 좋은거 아닌가? 하는건 힐에 안들어가겠지 아 정말 좀 나가라 자 이제 장점 이제 알트 스테이지에서 이제 안들어가라 룩 오브 쉐도우도 안되다 저도 안되죠 주축이 표정되고 이탈리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라 데미지를 입는 판정이 아니라 그냥 그거네 약간 따로 체력을 입는 판정이네 그 상태에서 죽을 수가 있어 그냥 사망 모션도 없다 그냥 서서 죽을 거야 그냥 모시 아니 이거 잠깐만 대장균 이외이 좋아 모셔 이거 미미로 줄이야 미미로다 미미로 펄에 스파이너 뭐 설마 미미로 해섰교 열저 한 번씩 한점 되는건 아니겠지 아 존나 말고 쪄 아 그냥 갔다주네 차라리카로야 왜 썼어 워 차라리카 케이 너무 좋은거네 워 어이쾃 나 이거 언제쓸? 이거 언제쓸? 그래 높상져나 언제야. 제대로 먹음? 소울업에 대해 언제쓸? 아. 뭐들이 있었나? 어, 관통기 차 좋아 와우 이거 여기까지 쓸까? 응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편이었다, 저놈. 오, 일러. 저거 보니까 투스 앤 네일이 얼마나 해전인지 알 수 있다. 아, 게임이 없나. 열어, 지어라. 아, 근데 지금 15온보다 중요하다. 15온보다 중요하다, 결제하는 게 있어. 어? 이제 빨리 상탈시지. 여기서 가봐. 신이 나. 신이 날. 신이 나를 능욕했다. 난 앞으로 신을 배반하겠다. 그렇게 신을 배란하게 된 블루다운드. 이거도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지? 니가 부리도 하지 말아. 아, 지지말이. 잠깐만. 진짜 뭐 죄를 치셨나 보네. 아, 천사 석쌍 열쇠 안 먹어. 울려가지고 잘 봐. 아, 지지말이야. 살겠지? 럭 11만 더 안 나오네. 내가 말하는 거. 비키하다. 두 테인티드 킵하면 가능하지. 아, 두 테인티드. 두 테인티드 킵 찍으면 이방에서 벌써 찍었어. 1스테이지에서 이미 찍었지. 오. 오, 공중 먹자마자 다음에 공중 있으면 개꿀댕이 구조나 나오네. 근데 지금 2층에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오, 갖고 오면. 갖고 오면서 먼저 적어주고 알려주면 안 되나? 오. 오, 이게 2초간이 아니거든. 아, 너네. 이거 원래 알려주거든요. 1초가 돼. 자. 어디, 악. 그냥 돈이 없었으면 좋았어. 이거 좋아해. 4, 4, 4. 그래서 이제 뭐하면 솔직히 오라북도 얼굴이 존나 없긴 아니잖아. 아무리 컨텐츠 많다고 해도 아, 이거 뭐가 없어. 이놔. 와, 역사고 5 올라왔다. 꼴린 형태들이다. 무섭력? 어, 아이작 크림방에 누가 샌드 그림을 올렸다. 오 근데 그걸 왜 올리? 센지 근데 그걸 왜 올리? 거짓말하고 센지 이제 억지민이고 기안도 많이 지난 힘인데 아직도 우려먹는 건 재미가 없지 않나 갈 오 얘야 들어야지 얘야 기도 많이 해라 신이 나를 배신했다 뭐야? 실로 뭐야? 진짜 시타를 못해나? 어? 그냥 이렇게 사면 너도 나는데 쓰기를 빌어야지 뭐가? 에이프리 근데 이 왜 악? 신앙심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악마왕이 뜨지 근데 악마왕이 맘들듯이 이런 그냥 암으로 해야겠다 악마왕이 한 번도 안되지 천사방 두 번 뜨면 비슷하고 됐지 거라? 거라? 이거 영컬 안되죠 알고 있나 모르게 영컬이 안되지 알 오 영컬 출시 이거 과연 언 럭키 세이크리도 뭐야 엄마 연사이거 리블 아니냐 설마? 다같이 떨어지면 많은 것 같은데 아아 개쓰리겠네 진짜 연사가서 안되 아, 근데 쿼드에 연속하면 못 걷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쿼드지. 미안, 미안, 미안. 왜 그냥 지금 부합의 사기인데? 브레인워크까지 있네. 야, 누구도 안 맞을 거야. 브레인. 어, 대상이네. 브레인, 쿼드가. 에이씨. 에펠 1이라고 슬퍼했다. 슬퍼했다니, 시발. 에펠가 잘 걸렸다. 어, 쿼드 써야 돼? 앞에 사람 있나? 이렇게 할 거야. 다행히도 이게 제츠가 없네. 이런. 스페이스바가 있는데 대신. 아, 지금 목숨 가두고 어떨까? 아, 방해. 빨리 테스트하면서 피하라, 정말.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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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빨리 막 공기니까. 지네. 역시 시빌드에 티어. 응. 시빌드 티어. 1티어진. 어. 어. 괜찮았어. 어? 어? 대신 데미지 아시갈라 재나 써야돼 아 아 아 스택 챙겼어야지 뭐? 스택 챙겼어야지 내가 그걸 안먹고 하냐 흐흐흐 아우 지금 거래가 기대되고 아 이거 다 꿀밍어볼래 이거 엠크놈 엠크놈 골든정제가 더 못한다는걸 빛이 에이펙스 에이펙스였어? 아 어 너 언제 팔라고 찍어야 돼? 아 아 크리티컬 낙낙 28 이런 그 그 그 어 어 아니 동양이나 먹자 아니 아 아 어떻게 죽여? 내가 사탄소서 하면 안 디드런 시작 역시 여기 여기 이걸 28로 미국도 파면서 할걸? 방하다 네 정말 넌 졸라 난잡하네 미시끄럽기지 그러니 한 보상으로 상자가 뜰만해요 아마 두피 골 있으면 한필 3프로인가 왕골로 보상이 사라지는게 되진거 같아 어 잠깐만 아이고 꽤나 재밌어 지겠네 그들어서 그만해라 개쉽던 것 같다 진짜 꽤나 재밌어 지게 어메시로인 어메시로인아 삽질은 그저가 보인다 말이야 일단 상자를 준다고 기상사진 이상을 쏘는데 오 씨발 콕백쯤 날아간다 왜 30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わぁ わぁ カミング受けしの字がマイクズボンか れば今 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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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꽤 셀펀드야 녹을 텐데 신도티어 빠져있던데 아, 진짜 프리즈는 왜 안주네 프리즈 사이로 정상자 진정 근데 5데미지 нал진 안되리듯 안열렸나 안열렸네 안열렸네 하챗 아 다행이다